네 안녕하세요님들 오늘의 게임은 떡볶이왕 박춘삼이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은 떡볶이왕 박춘삼이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이제 댓글로 추천받아서 요렇게 한번 받아 봤는데 바로 한번 해보시다가 고고고 게임 시작 스토리가 있나봐요 한번 읽어볼까 맨날 스킵했는데 군대 제대 후 번번이 취업에 실패한 박춘삼 한참을 울었더니 배가 고프곤 떡볶이나 해먹을까 그때 문득 그의 뇌리에 스치는 기억이 있었으니 어렸을 때부터 떡볶이 하면 환장하던 그가 아니었던가 친한 친구 중 한명인 영식이는 춘삼에게 네가 떡볶이를 만든다면 꼭 성공할 것이라는 말을 하곤 했었다 갑자기 떡볶이 먹고 싶네 그렇게 해서 떡볶이 장사를 하는 건가요? 튜토리얼인가 봐요 회피 버튼 손님 초대 광고 보기도 있고 뭐 일단 해봅시다 게임 부스터가 있는데 아이템을 쓰면 속도 10배 금액 10배라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달고나 장사를 시작했지만 이게 가성비는 최고지 가끔 학교 수위 아저씨가 단속을 하지만 그것만 잘 피하면 되겠지? 아 그래서 회피 버튼 아 이렇게 터치하면은 10원씩 들어옵니다 달고나 하나에 10원씩 팔고 있나봐요 이거 완전 공짜 아니야? 왼쪽에 시간초가 있거든요? 4 3 어 뭐야 카운트 어떻게 돼? 어? 아 걸렸어요 걸리면 뭐 어떻게 해? 우짜라고 배째 우짜라고 그냥 장사해 우째 단속해 뭐 아무런 그런 게 없는데요? 어 회피 버튼 한번 눌러볼까? 어 아 요런 식으로 약간 들키는 시간을 줄여주네요 업그레이드 한번 해볼까? 보석 발견 확률 달고나 일단 달고나부터 업그레이드 해봐야겠다 그럼 이제 터치할 때마다 19원씩 들어옵니다 아 경비 아저씨 또 왔어요 회피 게임 부금이 아무것도 없네 근데 다른 거 한번 볼까? 상점 별 모양 틀 추가 아 이거 사면은 50% 버프 가격이 올라가나 봐요 현금 아니겠지 이거? 3,000원? 잠깐만 3,000원 벌어서 한번 해봐야겠다 오케이 3,000원 모았고 여기서 이렇게 사면은 어 게임돈 3,000원이에요 여기 현질이 없나 그러면? 아 이게 현질 같은데요? 인앱결제 여기 있네 스트리밍 티켓? 뭐 아무튼 11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게임부스터 100개에다가 보석을 주는데 이 게임에서 보석은 부스터를 사거나 아 돈이랑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석 12개 있으니까 바로 환전 한번 한 다음에 버프 추가하고 버프 또 추가하고 그럼 터치할 때마다 48원씩 들어오네 여기다가카냐샷까지 바로다가 페쨈 페쨈 우찰 건데 계속 장사해 바로다가 퍼프 또 사고 어? 집중력 방해 스피커 뭐야 이거 와 100% 5만 5천원짜리가 있었네 이게 그리고 지금 보면은 스테이지가 1위거든요 그 말은 즉슨 다른 것도 있다는 건데 뭐야 꼬마를 고용하면 수위 아저씨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어 에? 구입해 아 레벨 20 이상 빠르게 올리자 오케이 레벨 20 찍었고 바로다가 꼬마 고용 보석 8개 거기 학생 아저씨가 수고비 줄 테니 수위 아저씨 이쪽으로 오지 못하게 도와줄래? 오오오 꼬마 고용했습니다 어? 이제 마음 놓고 그냥 하는 거야 계속? 와 이거 사기네 근데 언제까지 이 스테이지에서 계속해야 되지? 다음 스테이지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? 잠깐만 어 여기 스테이지 맵이 있습니다 달고나 노점 여기 1 스테이지 2, 3, 4, 5, 6 별로 없는디? 미션 클리어하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 같죠? 스피커 설치 다음 오케이 스피커 설치 돈 모았고 그 다음 미션은 달고나 레벨 50 완성 돈이 많이 필요하겠구만 잠깐만 그냥 이거 돈 바꾸면 되잖아 일단 환전 이거 싹 다 한 다음에 여기 보면은 보석 발견 확률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터치할 때마다 주는 것 같은데 여기다가 싹 다 투자한 다음에 0.3% 확률로 나오는 것 같아요 보석이 어 이거 샥이네 물론 관야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굳이 현질 안 해도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? 보석이 알아서 모이네? 자 그럼 빠르게 돈 벌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레벨 50 찍었고 어 넥스트 스테이지 이거 떴습니다 가자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하기 위해 재료비 물품비가 120만원을 지불합니다 아 뭐야 아 이 뭐야 이 게임 아 이 부스터 쓰면은 어 아 뭐야 아니 내가 직접 터치하는 게 아니고 얘가 알아서 터치하네? 아 이러면은 부스터가 의미가 없는데? 어 근데 생각보다 빨리 버네? 내가 이렇게 버는 게 더 빠른 것 같은데? 제가 봤을 땐 여기서 부스터는 딱히 의미가 없어요 그 녀석이 훨씬 빠릅니다 이 김덕봉처럼 해놨으면은 할 텐데 어 너무 쓸모 없네 오케이 120만원 벌었고 넥스트 스테이지 다음은 김밥 바쁜 직장인은 머스트 헤브 아이템 김밥 여기도 영무원 아저씨가 단속한다고 합니다 누구 고용해야 될 것 같은데? 할머니 고용이야? 보석 20개 김밥 레벨 20 이상 아 아저씨 또 떴네 와 김밥 레벨업 한 번 하는데 이거 이게 이 잠깐만 아니 이 게임이 지금 해보니까 돈 벌기가 힘들어요 그 녀석이 있어도 일단 이거 돈 싹 다 바꿔 알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 500만원으로 갔다가 뭐부터 해야 되지? 보석 발광을 높이자 그냥 0.4% 얼마 안 올라가네 꽤 걸리겠는데? 스트리밍 쿠폰은 뭐야? 여긴 미션이 뭐지? 우유 판매, 커피 판매, 우산 판매, 할머니 고용 김밥 레벨 50 달성 빡세구만 결론은 뭐냐? 바로! 도저히 못 참습니다 오케이 구입 완료해구 11만원짜리 보석 두 번 구입을 했습니다 요것으로 갔다가 그냥 돈 바꿔! 다른데 쓸 필요가 없어 요걸로 이거 다 사고 김밥 레벨 좀 요렇게 올리고 할머니 고용하고 돈 또 요렇게 벌어 가지고 야 한 번 업그레이드 하는데 100만원 필요해? 아 이거 제가 봤을 땐 무과 근무를 하기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너무 핵녹하단데 이거 아 물론 고 녀석이 있다면 난이도는 확 내려갈 것 같긴 하네요 잠깐만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현질하니까 너무 버그 같은데요 이거? 지금 보석이 너무 많아서 돈 그냥 이렇게 싹 바꿔가지고 레벨 50 넥스트 스테이지 얼마 필요해? 360만원 바로 지불 이번에는 꿀오떡입니다 어? 여기는 왜 버튼이 두 개가 있지? 뭐야 고용할 사람도 없는데 이번에는? 뭐야? 미션이 파도떡, 씨알도떡, 공가루떡, 공갈 자동 뒤집게 설치 아 이번에는 고용 미션이 없구나 아 근데 이게 지금 현질 괜히 했나? 게임 너무 쉬워진 거 아니야? 아이 잠깐만 돈 버그야 돈 버그 구입구입구입구입 자 모든 미션 완료했습니다 다음 넘어가려면 950만원 필요해요 아 이거 현질 안 한 거랑 한 거랑 차이 너무 심한데? 아이 잠깐만 아 이렇게 쉬워지면 안 되는디? 자 다음 스테이지 붕어빵이에요 오케이 모든 미션 또 완료했습니다 넥스트 스테이지 그 다음엔 군고구마인데 와 넘어가는데 1800만원 필요해요 뭐야 다음이 벌써 마지막인데? 이래도 되는 거야? 아 현질 괜히 했어 이거 아니야 레벨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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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넘어가는데 4300만원 필요해 그냥 돈 여기서 막 사야겠다 한 5억까지 사놓을게요 구입 알외구 다음 떡볶이 드디어 떡볶이 아 드디어 꿈에 그리던 떡볶이 가게를 시작하게 됐다 이제 알바도 뽑고 주방 아줌마도 채용해서 더 크게 가게를 키우자 어 요번엔 좀 다른데요 뭔가? 어? 어 여기서부터 뭐 스트리밍 하나 봐요 방송 하나 봐 방송 와 알바생 비싼 거 봐라? 일단 다 사 내가 이럴라고 돈을 준비해놨지 와 5억이 있는데도 부족해? 그냥 다 사 버프부터 일단 받아야겠다 와 버프 엄청 많다 5억짜리 버프가 있네? 오케이 5억 샀고 이거 구입하고 어 뭐야 이렇게 많다고? 18억 필요해 뭐야 갑자기 난이도 왜 이래? 에? 먹방은 뭐지? 어? 먹방 레벨 1 먹방 레벨 2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? 어 뭐야 방송 떴다 오네요 어 시작 어? 아 이 떡볶이 뭐야 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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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아 맛있어요 님들어 떡볶이 맛있다구요 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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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여기서 그 녀석 안 먹혀 아 계속해서 세 그릇 푸드파이터 어 뭐야 아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못 봤다 먹방 레벨을 올리면은 어 저거를 좀 더 빨리면 이즈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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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맥스 찍어봐 어떻게 돼 방송 켜 아 티켓을 두 배 지불하면은 바로 할 수 있어요 자 시작 아까보다 확실히 빨리 먹습니다 와 엄청 빨리 먹어 23그릇 5그릇 자 1초 남았고 와 구독자 1만 명 늘어났어 이거 대박이야 잠깐만 미션이 구독자 천만 명 달성? 먹방 초대 손님 레벨 15도 달? 엥? 아 일단은 돈 좀 많이 바꿀게요 이거 돈 엄청 많이 필요하구나 지금 보니까 이 전까지는 그냥 워밍업이었고 이제부터 시작이네 너무 헬인데 갑자기? 자 60억까지 돈을 바꿨습니다 우선 여기 있는 것부터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선생 소스 업그레이드 아아아아아아 아니 뭐야 이거 어떻게 사라고? 52억? 아니 아니 왜 이래 이거? 잠깐만 이거부터 레벨업 해보자 와 이거 무슨 1억 하는데 4억 들고 그냥 터치를 하면 어떻게 되지? 아 이거 그렇게 빨리 벌리는 것 같진 않은데 아직까지는 환전하는 게 더 빠르거든요 알바를 고용한 알바 알바도 무슨 3억짜리 알바가 있냐 배달원 고용 배달원 업그레이드 방송을 하는 게 낫겠죠? 와 이거 엄청 빨리 먹네? 거 녀석이니까? 뭐야 아깐 안 이랬는데? 이거 구독자 순식간에 빨리 늘긴 하겠다 이렇게 이제야야야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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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대박이다 와 혼자 몇 그릇을 먹는 거야 자 과연? 아 최대 1만 명밖에 안 늘어나나 설마? 이거 구독자 올라가는데 횟수 제한이 있으면은 천만 명을 어떻게 찍습니까 이게? 1만 명씩 늘어난다고 쳐도 너무 빡센데? 이걸 이렇게 해서 천만 명을 모으라고? 말이 된 솔 해! 어떻게 해도 1만 명밖에 안 되네? 아니 뭐야? 아 일단 돈이나 바꿔야겠다 자 53억까지 바꿨는데 이걸로 알바생을 좀 고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맥스 찍었고 주방 이모 맥스 맥스 오케이 축하합니다 모든 메뉴를 추가하고 알바생 주방 이모 배달원을 고용하여 종합 분식직으로 레벨업 하였습니다 추가 버프 오 터치할 때마다 63만원이면은 상점에서 사는 거랑 별로 차이 안 나요 이 상태에서 먹방하면은 구독자 만 명 늘어나는 거 똑같나? 똑같네 그럼 제가 이제 구입해야 될 거는 여기 있는 것들인데 아 이거 무조건 100억 넘어갈 것 같은데 이거 마지막에 한 천억까지 갈 것 같은데요? 잘하면 오케이 52억 모았고 이거 구입하고 와 그 다음 그거 209억이라고? 어 터치할 때마다 84만원씩 들어옵니다 이제부터는 터치를 하는 게 더 빨리 벌립니다 자 현재 350억까지 모았는데 이제서야 부스터 아이템이 효과를 좀 보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별로 안 좋았는데 이게 후반에는 좋네요 그 녀석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은 부스터로 하는 게 더 빠릅니다 뭐 아무튼 요걸로 갔다가 신당동 할매 소스 구입하고 와 그 다음 거가 무슨 839억은 아니 앞으로 3개 남았는데 아니 무조건 1000억 이상이야 이거는 레벨업도 지금 꽤 많이 했거든요 만렙 찍을 수가 없네요 한 번 레벨업 하는데 53억 들어가요 미션 한 번 볼까? 아니 먹방 초대 손님 레벨업 하기가 있거든요 그런 레벨업이 없는데 나중에 뭐 만렙 찍어야지 열리는 건가? 일단 나머지 싹 다 부스터로 바꿉니다 부스터가 짱이에요 그 다음에 또 돈 벌러 갑니다 자 드디어 995억까지 모았습니다 구입하고 아 떡볶이 빌딩 에? 잠깐만 9250 게임을 제거하시면 됩니다 네 이 게임 도저히 못합니다 지금 저게 9000억이면은 다음 거는 1조라는 얘긴데 이거를 지금 하라고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좀 너무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현질 안 하면은 너무 힘들 것 같고 그 녀석이 있어도 힘들고 그냥 이 게임 핵누가다에요 아 이런 게임 또 오랜만이네 근데 보석은 뭐 잘 모여서 좋습니다 떡볶이형 박춘삼이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엄 그럼